안녕하세요 여러분. 최근 그림 작업을 못했었어요. 이유나 핑계는 많은데, 요즘 가을이 되고 이러니까 내가 잘 살았나? 내가 잘 살고 있나?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일까? 라는 스스로에 대한 질문이 많아졌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질문을 해봤거든요. 언니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거에요? 잘 사는 방법이 뭘까요? 라는 제 개인적인 질문들. 각자 잘 산다는 기준은 다 다른데, 하나씩 얘기하시는 게 마음의 평화,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변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좀 들여다보는 과정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건 인생을 좀 살아본 선배들께서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인생에 대한 궁금함, 또 앞으로 저 더 잘 살 수 있는가? 라는 막연함, 이런 것들을 미술 그림으로 작업을 좀 하면서 제 마음의 상태를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. 네, 이런 작업들을 좀 해놨던 게 있긴 한데 다시 작업을 좀 진행을 해볼까 하는 마음에 그냥 아무데나 켜지는 쪽으로 작업을 좀 해볼게요. 아침에 창문을 딱 여는데 공기가 굉장히 차가운 거에요. 그래서 가을이 왔구나. 가을 했더니 마음이 단풍이 들고 아름다움에 조금 더 많아지는 풍요로운 뭔가 낙엽도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눈에 조금 들어오고 이미지가 좀 생각이 났어요. 오늘 제 마음의 상태는 이런 동그라미라고 좀 표현을 해볼게요. 이런 동그라미, 완전 예쁜 동그라미는 아닌데 동그란 상태의 이 안에 제 마음을 표현해볼게요. 조금 서늘한 부분도 있고 이성적으로 뭔가 판단을 잘 내려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지 않게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.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일까?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즐겁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. 그리고 어디선가 막 이렇게 뭔가 훅 튀어나온 듯한? 분출되는 듯한? 그리고 이 주황의 밝은 에너지와 좀 활기찬 느낌, 상큼 발랄한 이런 느낌들을 제가 원하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도 열정이 있는 좀 뜨거운 부분 지구에 막 떨어지는 어떤 행성 같지 않아요? 근데 이 안에 오늘의 저는 오늘 한 부분이 이렇게 좀 나눠 빠진 듯? 아니면 이렇게 채워지는 듯? 이게 뭘까? 라는 생각을 지금 해보고 있어요. 아침에 식탁에 앉아서 커피를 한 잔 마시는데 오늘의 내 마음의 상태는 이런 동그란 원에 한 조각이 좀 유연스럽게 이렇게 툭 튀어나온? 아니면 툭 들어간? 이렇게 곧 나갈 것 같은? 이런 느낌을, 이미지를 제가 떠오르더라고요. 이게 지금 뭔지는 모르겠어요. 그래서 아 이거를 좀 이미지를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겨봐야 되겠다. 이런 생각을 해서 기록을 남기는데 뭔지는 몰라요. 뭔지는 모르겠어요. 이게 들어갈지 이 안으로 나가는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한 부분을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좀 실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. 어떤 것들이 어떤 작용을 해서 제 마음에 어떤 영향력을 계속 끼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스스로 질문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 같아요.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잘 사는 거예요? 이렇게 하면 좀 좋은 건가요? 이렇게 하면 될까요? 라는 질문을 다른 사람한테 하기보다는 제 스스로에게 조금 해보고 싶어요. 그래서 어떤 영향력을 어떻게 제가 주고받고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제가 찾아가는 과정에 저를 좀 중심에 놓고 바라보고 싶어요. 이 작업을 하면서 생각이 났는데 오늘이 9월.. 아니 9월이 아니라 10월 12일이죠. 스케치북 찾으면서 제가 9월 24일날 작업했던 거예요. 이제 천안시 건강가전지원센터 어머니들하고 원회미술치료 활동을 진행을 하면서 그날 아침에 제 기분을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어머님들은 어머 뭐예요? 뭐 이렇게 뭐 소라 같아요? 뭐 이렇게 뭔가 뭐 이렇게 좀 되게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여주셨어요. 근데 사실은 제 마음의 상태가 그 전날 저녁부터 해가지고 저녁이 아니죠 오후부터죠. 사람들하고 만남을 가진 이후로 그닥 싹 좋지가 않았어요. 그래서 중심에 있는 어떤 부분이 굉장히 자극을 받아서 우와 이렇게 소용돌이치듯이 근데 이 우울한 어두운 감정을 밖으로 표출을 할 수는 없고 그냥 이게 좀 가둬놓은 상태예요. 꾹 누르고 있는 상태 단단한 껍질 안에 넣어놓은 상태인데 만약 여기서 어떤 외부적인 자극이 조금이라도 더 오면 막 화를 냈을지도 몰라요. 제 상태가 이렇게 자극이 온다면 근데 다행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인 거를 어떤 부분에서 제가 찾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를 다 연결해내면서 어.. 괜찮아. 지금은 부족하지만 괜찮아. 나는 그쪽의 뜻이 있고 잘해낼 수 있어. 라는 어떤 연결 과정 연결 고리 끊이지 않는 옆으로 퍼져나가는 저희 삶의 에너지를 막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. 근데 찾아놨던 그림이 이제 스케치북을 찾다가 보여서 이것도 제가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어요. 다시 돌아와서 빠진 이 부분들 빠진 건지 들어간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안 며칠 더 작업을 해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를 좀 찾아볼게요. 그리고 어.. 이렇게 에너지들이 모여있는 부분들 이제 얘는 분명히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막 떨어지고 있는 듯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막 떨어지면서 그 안에 에너지들이 충만해서 그 옆에도 막 이렇게 연기가 느껴지는 근데 의외로 안에는 좀.. 이렇게.. 평온하고 차분한 것들을 제가 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네.. 조금 더 저에 대해서 알아보고 준비하고 찾아보는 그런 과정들이 있으면 잘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어.. 답을 제가 스스로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?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하루를 준비하고 어떤 하루를 계획하시고 어떤 마음을 가장 중심에 두고 계시는지요? 오늘 저는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. 다음 작업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 하나하나를 알아가는 과정으로 놓고 함께 나눌게요. 감사합니다. 오늘도 즐거운 날 되세요.